평가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서민인 사람들이 더욱 더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땀 흘리면 일해야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지금 돈 못 버는 사람들 되게 많고 베테랑들도 많이 망한답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고 조언하고 무조건 돈부터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네 삶은 경쟁이 앞으로 더욱 심해지고 사는 건 더 힘겨워집니다. 이 와중에도 자영업하겠다고 창업하겠다고 뛰어나오는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희망 퇴직도 늘고 있고 장사가 안 돼서 인컴이 줄이려고 혈안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 우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가게도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왜 줄었겠습니까? 안 팔리니까요. 수입차로 리스로 할부로 사는 정신나간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카푸어들이죠. 카푸어들. 그런데 이제 그들도 서서히 차를 안 사려 하고 운전면허증조차 안 따려고 한답니다. 왜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이제 불지역으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될까 걱정하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시중에 물가가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국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일상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속세를 떠나서 조용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승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죠. 조용하게 평온한 삶을 살고 싶어도 남들과의 갈등, 남들과의 비교질 때문에 매일매일을 쫓기며 살고 있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도 주택 투기를 안 한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언론가, 전문가들, 교수들이 되게 많죠. 금리가 내렸다고 대출이자부담 줄어든다고 집사라고 떠들어대는데 개쓰레기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들, 그들은 주인공병에 걸려서 자기들이 계속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까불어댔는데 두고 봐야 됩니다. 아마 그들이 개폭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너무 욕심부렸던 탓에 스스로 몰락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정말 어려운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괜찮겠냐라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짜장면 만원 만이천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정부에서 정말로 사항이 많이 안 좋죠.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너무 많은 돈들이 빨려 들어가서 시중에 돈이 없죠. 쓸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 중에서는 나 대표다, 상무다, 이사다, 이렇게 까불고 다니고 어깨 힘주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안에 집에 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사위공화국인 이놈의 나라에서 거대한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장금리가 7% 되고 8% 되면 이제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매물량 폭증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보다 2025년, 26년, 27년 더 이제 심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이 드신 고참들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직장이 붙여야 될 시기다. 월급이 목숨 줄이다. 간 쓸개를 다 팔아서라도 버텨라고 얘기하죠. 매우 섬뜩한 얘기를 합니다. 직장 다니는 걸 감사해라. 이자 내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자본들 다 빠져나간다. 주익시장 개폭망하고 또 부동산 시장도 매우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자가 내리는데 왜 부동산 시장 가격이 내려가지? 이해가 안 되죠. 기준금리가 내려갔던 거지 시중금리는 안 내려가고 금융권들이 가상금리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거라고 빚 낸 사람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 카드 대라인 터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대개 상이 안 좋죠. 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돈을 쓸어모으고 있고 빚쟁이들은 등골이 이제 휘고 있는 거죠. 한방을 노리는 투입꾼들이 전부 다 은행들의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대박을 쫓다가 전부 다 쪽박 차는 거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 직장의 목숨을 걸어라. 악기와 생존할 수 있다. 습관적으로 아끼고 저쪽에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SNS 안 봐도 되고 비교질 안 해도 된다. 열로 이딴 소리는 아예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려라. 저축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워라. 그래야 잘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이기적이고 이상하다 싶으면 곧바로 관계를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어설프게 이상한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그것 때문에 삶이 매우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시키지 않은 일도 열심히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 남의 불행을 좋아하고 남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는 걸로 만족을 느끼는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년이 만 60인 시대인데도 그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은 근로자들 중에 10%밖에 안된답니다. 우스갯소리로 임원되는 것보다 정년 퇴직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주된 시장에 실질 퇴직 나이가 51세 미국은 이제 68세 무려 미국보다 우리가 17살이나 좀죠. 근데 주된 시장에 나온다고 일을 안하냐고요. 계속하죠.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이제 허덕임에 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더욱더 우려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지내죠. 폐점하는 가게들 늘어나고 현실은 매우 안좋아지고 돈이 안들고 금리는 오르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정신바짝 차리고 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관한과 절약을 선택하며 안전하게 살 국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기다려야 됩니다. 함부로 기어오르거나 욕심부려선 안된다라는 거죠. 마음 굳게 먹고 안전하게 살 국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움직여야 된다? 서둘러야 된다?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맞는지를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회사보다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회사보다 더 스타가 되어야 하고 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좀 더 애써야죠.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잔인하고 짓밟고 약자를 더욱더 가스라이팅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만의 길을 추구하고 내 스스로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미움을 받고 세상의 온욕을 다 먹으면서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자까지 살고 온갖 악벌들을 다 견디고 버티며 또 자신의 힘을 기르는 거죠. 투덜거리지 말고 패배자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좀 더 강하게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얼마나 어려질지 말입니다. 전문직 고소득층도 투기를 왕창했고 그들이 무수히 많이 이제 막장시설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자산들이 헐값에 쏟아진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특유에서 빚 못 갚아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더 어려워지고 좀 더 무서워진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